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 관련이 어떻게 되세요? 네 근데 그 나이 보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? 본인들이 맨날 치나요? 반바닥? 제일 큰 거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많은 데에서도 힘 조절로 인해서 꺾이는 각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거리감을 먼저 익혀주고 그 거리감에 맞게끔 나이를 조금 더 보고 적게 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잔디의 기울기로 따져서 조금 덜 탈 건지 덜 탈 건지 많이 타는지 적게 타는지는 더 판단할 수가 있고요 탄다는 게 뭐예요? 탄다는 게? 아무래도 경사가 홀컵 쪽으로 잔디가 누워있으면 지형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 잔디결에 따라서도 난 모르는데 이제 누운 것도 생각합니까? 네 누운 것도 그건 이제 홀컵 주변에서의 누워있는 방향을 잘 보고 나중에 공이 힘이 없으면 그 방향 쪽으로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방향 자체도 이제 많이 보는데 뭐 이거는 이제 프로들이 시합할 때나 이런 데에서 좀 체크하는 부분이고 아마추어분들한테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체크 안 하셔도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엑스페론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후원해 주시고 제작하시는 회사가 엑스페론이잖아요 네 엑스페론 아직까지 엑스페론 얘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라이 얘기도 나오고 포터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엑스페론 골프가 골프공이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라인이 따로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거 사진으로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돼 있는 이유가 있죠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엑스페론 볼 자체는 밸런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잡아놓은 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여있는 그 선 방향대로 그대로 쳐주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방향 자체가 더 똑바로 굴러가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볼은 똑바로 안 굴러간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미리 그거를 밸런스를 잡아놓기 때문에 아 다른 볼 같은 경우에는 그어져 있는 선이 밸런스에 맞춰서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? 네 무작위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 그래요? 그래서 그거를 좀 편의성을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미리 그어놓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뭐 프로샵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보면요 엑스페론 볼 파는 데 가보시면은 공이 떠있는 그런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을 띄워놓는 약품 처리로 되어 있는데 엑스페론 볼을 담아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때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저 선이 위쪽을 향해서 떠 있어요 그만큼 한 방향으로만 그 선을 다 일일이 다 그어놓고 출시하는 볼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가 겹이 있잖아요 프로님 그 겹겹이 만들 때에 기존의 공들은 이제 겹을 하면서 약간의 쏠림이 있는 거죠 약간씩은 그렇죠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네 우리 엑스페론 같은 경우는 그게 밸런스 말씀하셨는데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서 만약에 약간 쏠렸다 하더라도 어차피 회전을 시켜보면 그 무게 중심이 쏠림 쪽으로 쏠림 그렇죠 그 영향을 받죠 그렇죠 골프골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완벽하게 무게 중심이 0.0년도 만들려면 수십만 원이던데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어차피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회전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회전각만 잡으면 되는데 엑스페론 볼은 그걸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을 만든 다음에 다 돌려보고서 가장 회전을 정확하게 하는 쪽을 잡아서 수신한 거고 다른 볼은 그냥 다른 회사 볼은 그냥 그은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좀 맞죠 당연히 이게 퍼팅을 할 때 이 방향으로 하면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수 없으면 이 엑스페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으면 3m 퍼팅을 했을 때 심한 경우는 2스티치까지도 벗어난다고 하거든요 똑바로 안 가니까 얘가 그렇죠 이렇게 무게 중심이 넘어가니까 우리 보통 볼을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선을 그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선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으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중심을 잡은 선이니까 글씨도 다 네 네 이렇게 되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 보실 때 이게 가로가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놓는다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페론 자체에서 95타 내외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이러고 실험을 해봤잖아요 네 볼만 바꿨는데 5타를 줄였어요 그러면 타당 5만원 타당 만원이 너무 중요하다 볼감 색이네 그렇죠 배판이면 어떻게 해요 배판이면 그러니까 배판 나오잖아 내가 이 문제거든 나는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좀 방향이 괜찮은데 꼭 퍼터 올라가가지고 네 내 탓이 아니었어 볼 탓이었네 그러니까 돈 되는 골프 보시면은 그렇죠 밸런스 맞는 걸로 나의 스트록이 가장 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네 엑스페론 골프 공을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